그래도 소녀시대 너무 좋아하죠. 얘는 소녀시대 노래 부르고 우리 팀 들어왔어. 얘는 소녀시대 노래 부르고 우리 팀 들어왔어. 뭐야! 알고만이 그만! 알고만이 그만! 정말 키스뉴크! 정말 키스뉴크 들어왔어요! 키스뉴크! 지인은 카라에! 어르신이! 카라에 소녀시대 노래 부르고 카라 들어온 주세요! 어르신이! 소녀시대 노래 부르고 카라 들어온 주세요! 너 진짜 황당했던 거 알아요? 아니 어디서 안 불러왔는데 새 멤버 키스뉴크 부르는 거예요? 근데 심지어 저희 봤어요! 우리 옆방에서 듣고 있었어요! 아 이거! 엑셈인 줄 알았나요? 거의 다 디에스틴크인 줄 알았을 거야! 우리끼리 아이컨택 했잖아! 맞아요! 맞아요! 너 몰랐을 거냐? 카라가 뭔지도 몰랐을 거야! 그 때와 멀레와 타리만 풀렸어! 나의 제 손을 잡고 싶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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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신나는 노래를 준비해오라고 해서 어린 마음에 키스뉴크가 그때 좀 대세였어! 그래서 키스뉴크 가지고 가면 내가 합격하겠으라고 했지! 박박했어요! 했어! 그리고 소년시대 여러분들도 제가 합격을 했어요! 맞아! 재밌다! 재밌다! 카라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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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